If you want a lover, I'll do anything you ask. 근데 아버님 참 멋쟁이셔요. 아버님이 너무 멋있어요. 제이 들어올 것 같아요, 중년 모델 이런 제이.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아버님 원래 뭐 하셨어요? 어떤 일 하셨어요? 그냥 대기업 다니셨어요. 대기업 다니셨군요. 어떤 마초의 향기가 아주 진하게 납니다, 아버님. 젊으셨을 때 진짜 멋쟁이셨을 것 같아요, 정말. 어! 오! 멋있다. 멋있어. 멋져, 멋져. 한번 해봐. 한번 해봐. 그것부터 한번 딱 해봐. 넣어요? 응. 아빠 봐봐. 보자 잘 아는 거. 저기 티만 안 돼. 힘들어요. 아이고. 날 셌다, 내가. 도기해야 되는데 날 셌어. 옆으로 셌어요. 도기 머리예요. 아이고. 아빠 맛있어. 나율이가 아빠 멋있대. 오래 걸리실 것 같아. 저 진짜 어렵더라고요. 네, 어려워요 저거. 아이고. 날 셌어. 날 셌어. 날 셌어. 아이가 안 나가요. 아 허리. 아 허리. 아 허리. 아 허리. 저 때 허리 아파가지고. 그렇죠. 그게 힘만 갖고 별 문제가 아니에요. 쪼개야 되거든. 도끼도 너무 무겁더라고요 자체가.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버님? 아니요. 부족합니다. 이것도 한번 다 해보자. 아 이건 진짜 어렵겠다. 장담은 그 정도 해놓고 나중에 시간 나면 뭐 하고 그냥. 저 허박잎 따로 가지. 아 보다 못한. 구해 주시는 거네요. 그렇죠 그만하고. 부모님 사랑해. 왜 reported aloud. 잠자라.